가방에 쿠키 부스러기가 가득해 끈적거리는 생크림 같으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어둠마녀 쿠키가 바닐라 왕국에 전쟁을 선포했어 얼마 전에 케이크 괴물들을 이끌고 등장했다는 맞아 내가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감히 우릴 상대로? 빨리 어둠마녀 쿠키를 찾아야 해 서두르자 어둠으로 사라져라 내가 악수 가겠다 이제야 만난 쿠키저고 너무 늦게 온 것이 아닌가? 어둠마녀 쿠키 어째서 이런 일을 벌인... 너희들은 쿠키가 만들어진 이유를 알고 있는가? 뭐? 갑자기 무슨 황당한 소리야? 설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생... 웃기는 소리 항상 생각하고 있다고! 우린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만들어졌어! 정말로 행복하던 말인가 넘어지면 산산조각이 나는데도 물에 빠지면 눅눅해져... 우리는 한마음으로 싸운다 그렇게 쿠키들은 강한... 맞아! 달콤한 몸과 특별한 재능을 주신 신께 난... 그리고 우리 다섯 쿠키는 어려울 때마다 힘... 끝까지 미련하고 너희들은 지금 이곳에서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 주겠다! 다음 공격이 들어오기 전에 막아야 해! 물러설 수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도 몰라 물러설 수 없어요! 내가 압수 가겠지! 도둠으로 사라져라! 참여해도 될걸? 짐의 힘이다! 물러설 수 없어요! 도둠으로 사라져라! 양내가 압수 가겠지! 너희들은... 날 막을 수 없다! 절대 보듬마뇨 쿠키! 안 돼! 물건을... 나의 힘! 너희들의 소울증... 전부... 이 엄청난 힘이 느껴지는가... 드디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